손태진의 신곡 사랑을 위하여 가 발매되자마자 순식간에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곡은 발매 직후 감미로운 멜로디와 손태진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댓글 천 개를 넘어서는 등 소셜미디어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손태진은 사랑을 위하여를 통해 사랑의 깊이와 복잡성을 탐구합니다. 이 곡은 클래식과 현대음악의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특히 손태진의 섬세하고 표현력 풍부한 보컬은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리스너들을 사로잡습니다. 사랑을 위하여는 공개되자마자 리스너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음악 팬들은 손태진의 감성과 음악적 깊이를 높이 평가하며 곡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댓글 섹션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가득 찼으며 많은 이들이 이 곡을 사랑의 고백이나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손태진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음악이 리스너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제 음악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곡들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손태진의 사랑을 위하여는 단순한 곡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곡은 사랑의 모든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감성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